이번 첨단 국가산단 지정으로 대전 충남에는 27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과 11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측됐습니다.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 기업과 인재 유치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축장 이전 후 오는 2027년부터 국가산단이 본격 조진될 천안시 성환읍.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 벌써부터 천안 북부권의 주거와 상업지역 확장 등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과 아산만을 4차 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겠다는 충남도의 베이벨리 메가시티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역시 국가산단이 조성될 홍성 내포 신도시도 기업 입주가 본격화하면 인구 10만 명 달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충남에는 21조 원의 생산 유발과 8만여 명의 고용 유발이, 대전에는 6조 2천억 원, 3만 5천 명의 생산과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대전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중견,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면 500만 평 이상의 산단을 추가 조성하는 디벨리나 부족했던 제조업 육성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성공 사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 산단 조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빠른 시간. 우려와 과제도 제기됩니다. 대전만 해도 국가산단의 80%가 그린벨트와 절대 농지여서 환경 훼손과 산단 외 지역의 난 개발, 투기 우려가 제기됩니다. 적합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우수 인재를 잡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첫발을 뗀 국가산단의 성공 조성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